네 안녕하세요 루크뮤직입니다 오늘은 로직 프로 X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단 로직에서는 보통 이렇게 화살표와 뭔가 연필 이런 드로우도 있고 여기 지금 위에 이렇게도 있죠 피아노롤 창에는 또 따로 있고 뭐냐면 이거는 기본일 때 화살표 그 다음에 이거는 로직 써본 분들 아시겠지만 커맨드를 눌렀을 때 항목이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커맨드 클릭이라고 그러죠 커맨드 클릭 툴 요거는 레프트 클릭 그러니까 왼 마우스 왼쪽 마우스 클릭 툴이구요 기본적으로 해서 요걸 화살표로 선택을 해놓으면 포인터로 선택을 해놓으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구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원하는 거 커맨드 가장 빠르게 쓰고 싶은 두 가지 보통 선택에 쓰죠 저는 보통 이렇게 포인터와 그 다음 페이드 툴 많이 쓰는데 오디오 작업할 때도 페이드 툴 쓰니까요 어쨌든 근데 그걸 원하는 대로 바꿔 쓸 수 있고 또는 단축키 T를 눌러가지고 원하는 걸로 빨리 바꿔 쓸 수도 있죠 근데 단축키 요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오른쪽 마우스 세팅을 하나 추가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로직 프로 X 항목에서 프리퍼런스를 들어가면요 제너럴 항목 있죠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기본 세팅에서 라이트 마우스 버튼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아마 쇼트컷 메뉴라고 되어 있을 거에요 오픈 쇼트컷 메뉴 뭐냐면 오른쪽 클릭을 했을 때 요렇게 쇼트컷 그니까 단축키 어떤 기본 메뉴 설정이 나오는 거에요 요렇게 요렇게 나와요 그쵸 많이들 뭐 이렇게 쓰시겠죠 근데 이걸 눌러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툴 메뉴는 아까처럼 단축키 T 눌렀을 때 나오는 그게 나옵니다 오른쪽 클릭 했을 때 이게 편하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이거 둘 중에 뭘 쓰냐 그러면 사실 저는 이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둘 다 다 나오니까 툴과 쇼트컷 그러면 오른쪽 클릭 해볼까요 툴 메뉴와 어떤 그냥 어떤 단축키 메뉴들이 같이 이 항목이 총체적으로 같이 나오죠 그래서 차라리 이게 낫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바로 맨 위에 있는 이겁니다 is assignable to a tool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맥북 프로를 쓰는 분들한테는 조금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맥북 프로는 트랙패드로 작업하는 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마우스를 쓰면 오른쪽 버튼이 쉽게 되는데 트랙패드를 쓰는 분들은 오른쪽 버튼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들은 이걸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능을 꼭 쓰고 싶다 그러면 작업 때 트랙패드가 있음에도 마우스를 따로 연결해서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됐죠 그러면 이제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봤던 이 항목에 없던 게 생겼죠 피아노롤 창에도 없던 게 생겼어요 피아노롤 창과 이 바깥에 이 프로젝트 요 항목에서는 서로 이게 다릅니다 설정을 다르게 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로 골라 가지고 자주 쓰는 거 세 번째 항목을 골라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뭐 펜슬이나 이레이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여기에서보단 피아노롤 창에서 이렇게 많이 쓰고요 사실은 예전에 로직 프로 9 시절에는 굉장히 이게 거의 필수적인 어떤 세팅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벨로시티 같은 걸 조절하는 게 이 왼쪽에 이런 항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한번 볼게요 이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밑이 이렇게 그냥 대충 찍혀져 있죠 그러면은 이 항목에서 예전에는 벨로시티가 밑에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요 혹시 벨로시티나 이런 게 뭔지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로직에서 쓰는 벨로시티 기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죠 근데 이 항목에서 잡고 보면은 이렇게 벨로시티가 나와 있는데 104에요 그래서 이거를 원하는 대로 빠르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게 로직 프로 X에서 새로 생겼거든요 사실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동시에 여러 개도 쓸 수 있고 근데 이거보다 더 편하게 하고 싶다 그때 이게 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left click tool 이거는 command click tool 커맨드를 눌렀을 때 연필로 바뀌죠 이렇게 커맨드를 누르면 바뀝니다 누르면 바뀌어요 이거는 right click tool 그래서 오른쪽 클릭으로 바로 볼까요 오른쪽 클릭 했어요 제가 그리고 드래그를 합니다 오른쪽 클릭하고 바로 드래그 그럼 벨로시티를 빠르게 빠르게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용도로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거의 필수적이었죠 근데 지금 이게 있기 때문에 그냥 선택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오른쪽 클릭을 많이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프리퍼런스에서 세팅을 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왼쪽 클릭 커맨드 클릭 오른쪽 클릭 이렇게 세 가지를 꺼내 놓고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모르고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텐데 이거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보면 그래도 나는 오른쪽 클릭 별로 쓸 일 없고 차라리 툴과 쇼컷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 두 개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세팅을 하셔서 쓰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내용만 끊어주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